크리스찬 가수 알리 첫 CCM 나그네 양식 소양과 듀엣곡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크리스찬 TV가 유튜브 이름이 중복되는 관계로 크리스찬 튜브로 거듭납니다. 계속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찬 알리는 누구인가 본명 조용진 알리 단국대학교 생활음악과 재즈 보컬 전공학사 상명대학교 뮤직테크놀로지 실용음악 전공석사 2016년 9월부터 강동대학교 실용음악과 초빈교수 종교 기독교 성공회 믿음의 자매 알리의 신앙 스토리입니다. 2009년 앨범 After the Love has gone 알리는 2009년 앨범 After the Love has gone 타이틀 365일로 풍부한 성량과 가창력으로 센시이션을 일으키며 데뷔했습니다. 가수 손승현이 알리 결혼의 1등 공시는 바로 나라고 방송에서 밝혔는데요. 2019년 12월 17일 오후 방송된 위성 케이블 채널 mbc 에브리온의 예능 프로그램 비디오스타는 크리스마스 특집 메리 비스 콘스트 편의로 꾸려졌다. 손승현은 이 자리에서 평소 알리의 남편과 친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내게 알리 언니를 소개해주면 안되겠느냐고 물었다. 이렇게 소개팅을 주선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알리 언니에게 소개받을 마음이 있느냐고 문자를 보내자 바로 전화가 걸려오더니 남편에 대한 질문을 쏟아 내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손승현이 주선한 소개팅을 통해 연니로 발전한 두 사람은 2019년 5월 11일에 약 5년간 사귄 3년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처음 기사가 오부였고 공식 5년 가까이 만났다고 공개함. 직장인인 고소콘 씨와 성공의 성당에서 100년 가약을 맺었다. 알리는 소개팅 담려로 손승현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열매 아들 고 도건군 알리 소속사 소울스팅 설립 소속사를 설립한 가수 알리가 CCM 앨범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수 알리가 최근 첫 CCM 미니앨범 나그네의 양식을 발매했습니다. 이후 토크 콘서트 힐링류에서 목마른 사슴 내게 있는 향유옥합 등 CCM을 부르기도 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CCM 앨범을 발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그네의 양식에는 총 6트랙이 수록됐으며 타이틀곡은 앨범과 동맹인 나그네의 양식이다. 1989년도의 작곡가 이곤영이 해석한 곡으로 강화성의 편곡으로 웅장한 스트링 사운드를 더해 성공의 성과를 세련되게 재탄생시켰다. 이외에도 알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고백을 따뜻하게 담아낸 곡 예비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와 소속사 소울스팅 식구들이 코르스에 참여하며 특별함을 더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감성보컬 CCM 가수 소양이 트위스로 참여한 마지막 트랙 회로까지 다양한 곡이 담겼습니다. 그 중 결국 돌고 돌아 소중하게 생각하는 본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은 회로는 알리가 회사를 설립하며 개인적으로 했던 신앙의 다짐을 담은 곡으로 새로운 회사에서 내는 첫 앨범을 CCM 앨범으로 제작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알리는 이번 앨범을 통해 내 말은 공허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것은 여러분이다. 저는 전달자일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알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알리 고소쿤 가족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가족이 되기를 크리찬튜브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찬튜브였습니다. 크리찬튜브였습니다.